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후에 세대별 선택이 크게 다릅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사이에는 또한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항상 나라의 앞날은 밝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항상 더 나아지는 날들로 이어져 왔지만 근래 들어서서 나라의 앞날은 흐릿하게 채색되기 시작하고 나날이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주어지고 이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일상화 된다면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거의 모든 좌파정책 예를 들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내분하는 정책은 실연적으로 국가의 침체를 거쳐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좌파정책은 정부 개입과 관습을 강화하고 대부분 반시장적인 정책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잘 사는 길로 공동체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20년 1월달 신동화에는 제가 기구한 글이 한편 실려 있습니다 1960년생 공병호 1960년생을 말하다 이 제목의 글은 무엇을 현재 걱정하고 있는가 4.15 총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제 심정을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은 그런 저의 고백은 저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고 지금 이 사회에서 나이든 세대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오롯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60년 5월 10일 경남 통영에서 7남매의 막내로 낳습니다 이따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길 때면 항상 통영 한구 장면이 떠오릅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위에 느릿느릿한 속도로 기억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기를 반복합니다 나라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연근에 업을 하던 아버지 덕에 빈곤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항상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더 나은 선박을 갖기 위해 투자를 단행한 아버지 덕분에 어딘 시절부터 삶은 늘 아슬아슬함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삶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유소년기 어깨에 너머로 봤던 아버지의 일상이었고 의행량에 따라서 굴곡을 반복했던 집안 행편이었습니다 제가 나스다란 곳은 통영의 항남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배를 소유한 선주가 많이 살았고 일본인 선주가 주로 거주하던 적산가옥 일본인이 남긴 가옥이 골목길을 따라서 도열해 있었습니다 일본인이 남긴 적산가옥의 기와나 내부의 다다미빵 그리고 일본식 정원은 아직도 제 기억의 한편에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담배를 배급하던 전매청, 수출입을 관리하던 세관이 우리집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 건물은 대부분이 일본인이 남기고 떠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연근의 어선 가운데 상당수도 일본인이 남기고 떠난 적산 선박이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연근의 어선을 건조하는 계획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지금까지도 나라가 너무 가난했다는 기억이 매우 강하게 박혀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운막집을 짓고 살던 낭인 모습과 그 가옥이 손에 잡힐 듯합니다 또 가슴을 저미는 것은 그 많은 빨래를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상하수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식수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닥치면 식수를 얻으러 소방차 앞에 긴 줄을 썼던 기억도 함께합니다 전기도 심심함에 나갔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라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운명의 거친 파고를 헤치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란 원칙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후 소년기에 가난했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에게 그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갈 수 있기를 소망했지만 점점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1960년생이 갖고 있는 큰 고민은 나라의 앞날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연금에 문제가 없을지 나라의 체제가 문제가 없을지를 고민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 앞에는 오로지 선진화의 길만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이념의 나라가 사로잡히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960년 전 가운데 다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나라 걱정입니다 나라 걱정을 제 생애에 다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동화 1월호에 기구한 내용입니다 이 글에 담긴 저의 심경은 아마 4.15 총선을 앞둔 나이든 세대들의 걱정과 매기를 통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그런 지금 나이든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거의 일치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4.15 총선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앞날을 깊이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아이들을 모두 다 키웠습니다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생은 덤으로 사는 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대와 40대는 한참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긴 날을 살아가야 하는 30대와 40대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먼 날을 염두에 두고 4.15 총선에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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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